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학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민재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이 갈수록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나는 게 저만은 아니죠. 요즘같이 고물 깔 때는 의료비 지출조차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 학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일부를 돌려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무엇이든 인상됐다는 소식만 들리는 상황에서 모처럼 반가운 소식인데요. 어떤 의료비를 돌려주는 건가요? 1년간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소득 기준으로 책정한 상한액보다 많으면 초과분만큼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건데요. 이번에는 모두 187만 명 정도가 해당하는데 돌려준다는 금액만 따져도 1인당 평균 132만 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럼 소득별로 의료비를 얼마나 사용했어야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난해 기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연 83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썼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는 598만 원 초과 의료비를 환급받고요. 중간 수준인 4에서 5분위는 155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냈다면 초과분을 돌려받게 됩니다. 직장인 월 건보료 기준으로 보면 어떤가요? 네, 7만 5천 80원에서 10만 620원이 해당하는데요. 혜택은 주로 소득 하위층이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 1에서 5분위인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이 전체 환급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를 차지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급을 통해서 본인 부담 상한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해당하는 분들도 많고 금액도 꽤 큰데요.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나 가족 혹은 주변 사람 중에서 누군가 지난해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했던 분들은 과연 받을 수 있느냐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일부 자동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신청을 미리 해놓은 분들이 꽤 있기는 한데요.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해놓으시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환급금을 받은 대상자 가운데 40%만 계좌 신청이 돼 있어서 60%의 분들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우선 어제부터 우편물을 발송 중입니다. 그런데 주소가 잘못되어 있다면 받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스스로 알아볼 방법도 있습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민원여기호 탭에서 환급금 조회 항목에 들어가 본인 인증을 하면 자동으로 올해 돌려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신청할 때마다 참 소외감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앱이나 온라인이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분들은 우편물을 받고 전화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소득보다 의료비를 많이 쓴 187만 명의 내가 속하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의료비 환급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이민재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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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